1.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권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억매 있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합니다.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디모데 후소는 철저하게 멘토링에 대한 말씀입니다. 복음의 앞선 세대가 다음 세대를 향하여 어떻게 복음과 진리의 전달자가 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과제입니다. 결국 계승이 되지 않고 전달이 되지 않으면 모든 것이 허사라는 것. 저희가 추레굽의 역사에서 또 가난 정복의 역사에서 충분히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진리의 전달 또 하나님의 약속의 계승에는 반드시 계승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또 그 말씀은 요수아와 장로들을 통해서 그 말씀은 전달되고 계승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제 광고 시간에 사람이 세상입니다. 약간 공익광고 비슷한 얘기를 했는데 성경의 정신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건 산과 강과 바다를 사랑했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지으신 인간을 사랑했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관심은 사람에게 있습니다. 그 사람이 코로나 천지를 만들기도 하고요. 또 그 사람이 구원과 사랑의 세상을 만들기도 하는 것입니다. 어려운 시절에 아름다운 멋진 헌신의 미담을 만들어내기도 하고 평화로운 세상에서 악과 죄악의 구렁텅이를 만들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사랑하실 뿐 아니라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다스림을 이루기를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나가 주님의 사랑과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문맹을 퇴치하거나 가난을 물리치는 게 아닙니다. 가난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여러분? 사람에게 있는 것이죠. 그래서 가난을 물리치면 뭐 할 겁니까 도대체? 우리가 가난한 자를 돕는다고 할 때 가난을 돕는다는 뜻이 강합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을 도와서 부자가 되면 그 다음에는 또 어떻게 할 겁니까? 부자를 경계할 겁니까? 가난과 부에 초점이 맞춰지면 그게 자짓하면 생각과 이념이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사람이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사대학에서 제가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너의 상황이 아니라 너 너를 사랑하고 너를 축복한다 하나님께서는 너의 상황이 아니고 너의 문제가 아니라 너 그리고 너의 지금 감정이 아니라 너 너의 장래가 아니라 너 너를 하나님은 사랑한다 우리들이 아이들에게 알게 해줘야 될 것은 그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너를 필요로 한다 그런 거예요. 너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기를 원하신다. 우리가 전도를 해야 되고 또 교회의 일을 감당해야 되는 게 우선이 아니라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고 네가 예배자가 되기를 원한다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디모드에게 집중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전달할 그 계승자가 없으면 또 거꾸로 말씀을 계승할 전달자가 없으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 진리의 전달의 네 단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울을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아름다운 일을 부탁하게. 어제 말씀해서 복상한 대로 내가 너에게 부탁한 아름다운 일을 지키고 그리고 전하는 일에 바울을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과 사환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교회와 제도와 장로교회, 감리교회 또 어떤 제도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저를 부르셨습니다. 저는 그냥 그 부르심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그 가짜 겸손입니다. 주님은 저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저를 통해서 또 그리스도의 사람을 부르시고 그에게 전달하게 하십니다. 주님께서 그 주자의 바톤을 받아서 그 다음 사람에게 전달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1절 내 아들아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얼마만큼 강해요? 이 진리의 말씀 복음의 은혜를 능히 전할 수 있을 만큼 강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야 바울사도에게 다시 그 복음의 바톤과 진리의 계승을 하게 될 것입니다. 진리 전달의 네 단계 예수님에게서 바울에게로 바울에게서 디모데에게로 그리고 이전에 있었던 말씀처럼 아시아에 불순종하는 사람들 복음이 전달됐지만 그것이 옥토에 떨어지지 못하고 불순종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예수님에게서 바울에게로 바울에게서 디모데에게로 디모데에게서 누구에게로요? 익명의 다수? 아니죠. N분의 1인 사람들에게 N번방이 생각이 나네요. 그게 아니라 충성된 사람들에게서입니다. 충성된 사람들에게입니다. 진리의 말씀을 전달하는 일에 풀뿌리 민주주의는 없습니다. 익명의 다수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말은 세상에 없습니다. 성경에는 그런 얘기가 없어요.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라. 그것은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선택하시고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그들을 찾아서 전하라는 것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따로 구별되어 있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전할 사람은 예정되고 선택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꼭 안 해도 되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얻어 걸린 그런 일은 없어요.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 앞에 중보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 가운데 있는 것은 여러분이 장에서 뭐 잘 수도 있는데 일어나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별시킨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오늘 아침에 쓰임 받는 겁니다. 그렇죠? 충성된 사람들을 택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달되어야 할 것입니다. 선교사들이 조선에 와서 구한말에 복음을 전하면서 정말 아쉽잖아요. 여러분 어서 빨리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복음이 흘러가야 될 텐데 그래서 아무나오게 아무나오게 그렇게 복음을 마치 물건 흘리듯이 흘리고 다니지 않았습니다. 말씀을 전하고 복음이 그들에게 들어갔는가를 분명하게 확인하고 세례 받으려고 할 때에 부모와 가문을 등질 수 있겠는가 그래서 뜸을 두었습니다. 1년씩 뜸을 두면서 천리길을 오가면서 부모에게 허락받게 하고 그리고 처자에게 허락받게 하고 그래도 네 마음이 변치 않겠는가 그러면 엄중하게 문답을 해서 세례를 준 거예요. 제가 우리 한국 교회사를 다시 읽으면서 제가 세례 교육에서 느슨하게 했던 것을 회개했어요. 처음 믿으니까 어떻게든지 세례 받게 하면 된다. 그런데 그들 안에 엄중한 문답이 없었던 것에 대해서 제가 회개했어요. 왜냐하면 조선의 선교사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충성된 사람들에게 말씀을 부탁하려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네 인생에 구주로 영접하겠는가 죄를 멀리하고 이전의 세상 삶을 등지고 분명하게 돌아서겠는가 그래서 제가 제자훈련 인터뷰에서도 분명히 얘기하는 거예요. 술, 담배는 그냥 기본으로 멀리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불안한 동거를 아무 의식 없이 하는 경우도 많이 있더란 말이에요. 어떤 이는 하나님 앞에 조그마한 죄의 그림자라도 멀리하려고 두려워하고 떨며 떼어내는데 어떤 이는 그냥 0은 0이고 6은 6이로다. 편하게 생각해서 6은 6대로 가고 0은 0대로 가고 그럴 수는 없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분명하게 구별된 사람들 이걸 다시 율법적으로 이해하면 안 돼요. 그러면 복음은 어디 갔어요? 있는 그대로 받는 그렇죠. 있는 그대로 받는데 계속 있는 그대로 놔두면 그건 복음이 아니잖아요. 의사가 환자가 오니까 아 괜찮아요. 요즘 이런 병 많으니까 안심하세요. 그리고 그냥 집에 가라고 그러면요 병 그대로 있잖아요. 그 다음에는 고치고 온전해야죠. 그가 다시 진리의 전달자가 되기 위해서는 충성된 일꾼이어야 하죠. 이 충성된 사람들이란 누구냐면 1차적으로 신실한 장로들이었습니다. 모세가 산에 올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장로들이 중간에서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세상과 하나님 사이 진리와 불신앙 사이에 그들이 진을 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충성된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믿다가 적당하게 하고 있다고 탄식하지 마세요. 원래 그런 것입니다. 알곡이 전부 세상에 널렸으면 그것을 알곡이라고 안 부를 거예요. 그렇죠? 알곡은 찾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좋은 밭은요 널려 있지 않아요. 좋은 밭, 잘 가꾸어진 좋은 밭은 농부도 욕심내야 되는 밭입니다. 문전, 억답, 좋은 밭, 좋은 돈 그것은 구별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 중에서도 교회 학교 아이들 중에서도 여러분 알곡을 골라내야 되고요. 충성된 하나님의 일꾼들을 골라내야 되는 거예요. 다 그렇게 될 수는 없어요.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기뻐하는 일꾼들을 골라서 진리의 전달자로 다음 세대의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할 자로 구별해야 되겠습니다. 몇 번째 단계까지 갔어요? 세 번째 충성된 자들에게까지 갔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누굽니까? 또 다른 사람들입니다. 또 다른 사람들 안디옥에 가서 주님의 제자들이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랬다면 안디옥 교회의 탄생은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또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구레네와 구브로에서 온 몇 사람이 썸피플이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갑자기 확장성을 가지고 폭발하기 시작했어요. 유대인들끼리만 복음을 전했으면 끼리의 복음이 되었을 겁니다. 그러나 헬라인에게 복음을 전하니까 갑자기 증폭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교회로 치자면 한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하면 아마 이주민들을 위한 자기들끼리의 아마 경건모임이 될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자란 우리 메인스트림들에게 복음이 전하니까 이제 상황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죠. 왜냐하면 다른 문화 언어 얼굴과 혈통은 한국인데 그러나 다른 언어와 문화를 주로 삼고 있는 이들에게 복음이 전해가니까 제자훈련 인터뷰를 하면서도 우리 메인스트림 인터뷰를 할 땐 항상 그 문제가 돼요. 독일어로 써야 돼요. 제가 말은 우리말 하는데 쓰는 것은 잘 안 되는데 독일어도 써도 될까요? 책을 우리말 책을 읽을 수는 있는데 독일어로 읽는 것하고 은혜가 절반밖에 안 돼요. 우리말로 읽으면 은혜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말이 은혜가 없다는 게 아니라 가슴으로 감정이입이 잘 안 된다는 거죠. 독일어로 읽으면 감정이입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따라가지 못하거나 아니면 같은 느낌을 갖지 못할까 그런 것들이 걱정이 된다고 그래요. 제가 그럴 때 격려하는 것은요. 그럴지 모르지만 그럴지 모르지만 바로 당신의 존재가 우리들을 다르게 만든다고요. 그렇죠? 다르게 만들어요. 디아스포라 교회들에 가면 독일 분들 중에 한국 여성하고 결혼한 독일 분들 중에 교회 와서 집사가 되고 또 심지어 장로가 되신 분들도 계세요. 소수이지만 그런 분들 보면 참 귀하죠. 그런 분들 우리말 거의 못하지만 그래도 이 한인교회에서 신실하게 충성하는 그래서 그 교회의 존재가 달라지는 거예요. 이제 메인스트림들이 바로 그렇게 우리 한국인에게 또 그 부모 세대에게 주었던 영성이 잘 계승되면 말씀적으로 원리적으로 잘 계승되면 그 다음에는 확장성을 갖게 돼서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파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유럽을 깨우자 어떻게 깨우냐고 우리끼리 통해가지고는요. 깨우지를 못해요. 달걀 껍질 안에 들어가는 거죠. 저는 1세입니다. 한국 1세대에게 제일 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거예요. 1.5세, 2세로 넘어가는 그래서 이 사회의 메인스트림들에게는 우리가 전달할 수 있어요. 그들을 세울 수 있을 뿐이에요. 그러면 그들이 다시 다민족과 또 유럽과 열방을 향해서 물론 그들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이들을 향해서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깨어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럴 때 교회의 위상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 교회의 존재 때문에 독일교회의 목사님들 중에 몇 분이 저를 방문하셨어요. 그래서 같이 활동을 하자. 기도회도 같이 하고 보금주의계엘의 알리안츠 쪽에 대표가 되는 목사님 몇 번 오셨어요. 프랑프루트의 기독교 신앙적인 입장에 서 있는 정치인들을 소개하겠다고 제가 정치인들을 소개 받아서 뭐 할까 그런데 제 걸림돌 같은 건 그런 거예요. 의사소통이 제가 어느 정도는 할 수 있지만 가서 참여하고 이해하고 할 수는 있지만 제 모국어가 아니잖아요. 일단 문화적으로 동화되기가 어렵잖아요. 저에게는 한계가 있는 거예요. 아쉬운 것은 이 다음 메인스트림 속에서 우리 교회 또 목회와 장례를 이렇게 이끌어갈 리더를 우리가 양성해야 되는데 그 층이 너무 약해요. 우리 실명을 거론해서 어쩔지는 모르겠는데 우리 청년 세대 중에서 목회자로 해가지고 잘 준비되면 좋겠다. 선택이가 이름도 선택이고요. 너는 하나님 앞에 선택돼서 조선이. 그래서 공부 적당히 하고 전공 적당히 하고 신실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부모들이 아멘을 안 하네요. 본인도 깜짝 놀랐는데 우리가 다음 세대를 잘 열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쳐라 그런 거예요. 그냥 전해서는 안 되고요. 가르치고 훈련해서 두란노 소원처럼 우리가 다시 아카데미로 가르쳐서 학문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진리의 도와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이 트랜스폰의 말씀을 가르쳐서 그렇게 사람을 준비시켜서 세우자 그런 것입니다. 모델은 세 가지입니다. 3절 같이 읽습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아라. 진리 전달의 네 단계에 모델은 첫 번째는 좋은 군사입니다. 좋은 병사. 병사의 특징은 뭡니까? 군인이 되면 군장도 그리고 군복도 지급도 받고요. 그리고 아마 시대에 따라 나라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이 군인에게도 월급이 나오고 그들에게 지원이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군인이 군복을 입으면 공통적인 것 하나는 환경이 어려운 것은 탓하지 않는다 해요. 그렇죠? 군복 입고서 따뜻한 잠자리 찾는 사람은 없어요. 그건 아예 처음부터 감수를 한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야전에 나가고 또 전장에 나가는 것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감수해요. 기본적으로. 멋지게 옷 입었다고 저 후방에서 펜떼 돌리는 일만 하는 것은 군인의 영예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투입되는 것을 당연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진리의 전달자의 첫 번째 중요한 모델은 좋은 병사입니다. 투입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침상이 고향에 있는 집과 같기를 기대하지 않습니다. 당연하게 그것을 명예로 여깁니다. 훈련받는 것을 명예로 여깁니다. 그래서 훈련을 마치고 하나씩 하나씩 그런 흔적들이 늘어날 때마다 베테랑이 되는 것이고 그에게는 영예가 더해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양육을 받고 훈련되고 또 복음을 전하고 전도를 하면서 우리가 하나씩 하나씩 좋은 병사가 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함께 세상에서 이제 대표자가 되는 거예요. 대표단수가 돼서 누군가가 욕을 먹으면 세상을 사랑하여 세상으로 가버린 데살로니카로 가버린 대마와 같은 사람이 생기면 바울과 신라가 욕을 먹는 거예요. 물론 뭣도 모르는 사람들이 욕을 하는 거지만 욕을 먹는데 다른 방법이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들은 대표단수이니까 여러분은 복음적인 교회의 대표단수이고요. 하나님 앞에 부른받은 좋은 병사예요. 책임 회피할 생각하지 마세요. 물론 주님의 교회를 향하여 잘못된 말을 하는 사람들은 그들이 문제이긴 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주님의 교회와 운명을 같이 한다. 그렇죠? 우리가 그 군복을 입고 있으면 바로 그 주체가 되는 나라와 우리는 영역을 같이 하는 거예요. 마치 고려와 운명을 같이 했던 그 정몽주와 같은 사람들 충신이라고 말하기는 하지만 그들의 생각이 올바른지는 몰라요. 정몽주도 그것을 인정했던 것 같습니다. 새로운 세상이 필요하다. 제도개혁은 필요하다. 또 귀족정치가 부패했다. 이런 것은 아마도 충신정몽주도 인정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내가 생각하는 조국이란 왕시의 나라다. 그렇게 얘기하죠. 오늘날의 어떤 자유롭고 또 게다가 이념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그 말이 너무나 구태의연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제가 이 진리의 계승을 가지고 곰곰이 다시 생각해보면 그가 얼마나 바로 짚었는지를 얘기할 수 있어요. 이해할 수 있어요. 제도가 세상을 바꾸는 게 아닙니다. 사람이 바꾸는 거예요. 사람이. 충성되고 신실한 사람들이 세상을 바꾸는 거지 제도와 생각이 바꾸지 않는다. 왜냐하면 생각이 얼마나 한 사람에게 자주 바뀌는지를 우리가 인생 살면서 보아왔습니다. 동과 서과 좌와 우가 얼마나 쉽게 바뀌는지를 우리가 보아왔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찾으시는 것입니다. 충성된 이들이 진리의 말씀을 계승하고 그리고 또 다른 이에게 계승하는데 그들은 좋은 병사와 같이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를 추건합니다. 그들은 생활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그들을 부르신 일을 오로지 기쁘게 하는 일에 영예를 삼는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 모델이 있습니다. 5절 같이 읽겠습니다.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좋은 이 경기자, 아틀렛 육상 경기자, 좋은 경주자의 모델입니다. 그들은 룰을 따라서 훈련하고요. 룰을 따라서 경기하는 법을 배웁니다. 그래서 이 육상 경기를 보면 사람들이 금방 매료됩니다. 물론 동네 육상 선수 말고요. 이렇게 와서 체조하는 사람들 말고 제대로 된 선수들은요. 여러분 100미터 선수가 몸 푸는 거 보셨어요? 예술이에요. 그 100미터를 연습하는데 발을 풀려고요. 한쪽 발로 이렇게 뛰고요. 또 이쪽 발로 또 이렇게 뛰어요. 사람이 아니면이다. 보통 사람 그렇게 하면 근육 파열돼요. 한쪽 발로 이렇게 야 저렇게 어떻게 스프링처럼 튀어가나 그렇게 해야 100미터를 10초 그렇게 뛰는 거예요. 9초, 10초. 그게 인간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이렇게 몸만 풀어도요. 벌써 권유가 생겨요. 포스가 생깁니다. 몸을 푸는 루틴들이 딱 정해져 있어요. 왜냐하면 그런 법칙대로 하지 않으면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스타트에 0.1초를 다쳐야 되는 그들에게 몸 푸는 루틴들이 있고요. 또 필요한 근육들을 키워야 되는 법이 있어요. 법대로 돼요. 이건 원리입니다. 원리. 올바른 원리대로 우리가 준비되지 않으면 세상을 이길 수가 없다. 그리고 세상 속에 우리가 복음의 전달자로 쓰임받을 수가 없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법대로 경기하는 경주자. 800미터 경기를 나간 선수가 트랙을 도는 방식을 보면 이 법칙이 있는 거예요. 레인이 정해져 있을 때와 또 정해져 있지 않을 때 800미터는 정해져 있죠. 1600미터 가면 아마 처음에 100미터는 레인이 정해져 있고 그 다음에는 하나로 뭉치던가 그렇게 될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따르는 공략법이 있고 또 법이 있는 거예요. 법대로 경기해야 탈락하지 않고 이제 승리자의 관을 고대 경기에서는 관을 씌워줬죠. 월계관을 씌워줬습니다. 승리자의 관을 얻을 것입니다. 이것은 물론 예수님께서 얘기하신 상 그리고 게시록이 얘기하는 승리의 멸류관을 여기에서는 상징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 앞에 살 때에 우리가 복음의 원리대로 말씀의 원리대로 정확하게 경주해서 주님 앞에 멸류관 얻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저는 요새 그 생각을 많이 합니다. 이제 마무리, 결승점까지 최선의 스파트를 해서 주님 앞에 메달을 얻어야 될 건데 승리자의 관을 얻어야 될 건데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건 허락되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저는 그런 거 바라지 않아요. 아니요. 바라셔야 됩니다. 그래야 주님 앞에 우리가 설 수 있기 때문이에요. 시상은 주님이 하실 것이기 때문에 주님 앞에 서야 될 겁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모델은 6절 같이 읽습니다.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농부의 모델입니다. 생명을 거두는 농부의 모델 농부는 뭐예요? 추수까지를 반드시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가짜 농부는 뭐예요? 뿌리는 척하고 김매는 척하고 뭐 심는 척하면서 그런데 추수를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쌍만 받고 떨어지는 거 그거 싹 굿는 겁니다. 아무리 스마트해 보여도 그거 소용없어요. 소용없습니다. 우리는 가짜 농부에게 연민도 동정도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식량농사를 망치고 생명을 저해하는 이들일 뿐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와 그 충성된 이들에게 좋은 농부가 되라고 말하는 거예요. 좋은 농부는 기다릴 줄 알고요. 좋은 농부는 어려움이 와도 분명히 추수가 올 거라는 사실을 포기하지 않아요. 포기하지 않아요. 코로나 2차 여행이 오는데 목회자 제자훈련 세미나를 할 거예요. 우리 교육자들 중에서 자꾸 물어보는 경우가 있어요. 왜 자꾸 물어봐? 안 되니까. 한다고요. 당국에서 문 닫으러 하면 못하는 거죠.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안전조치해서 한다고요. 마스크에다 페이스 쉴트에다가 비닐봉지라도 쓰고 한다고요. 목사님들이 정말 좋은 소원을 갖고 있어요. 기대감도 갖고 있어요. 잘 준비하는 것에 대해서는 부담이 만땅이지만 부담 없이 아름다운 일을 이루어질 수는 없죠. 주님이 아무것도 아닌 것을 우리에게 부탁하지는 않으셨죠. 농부가 다른 것을 팔아서 진주가 묻힌 밭을 다 사는 그런 일을 부탁하셨죠.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를 찾아서 그보다 훨씬 더한 돈을 들여서 잔치를 베풀 그런 일을 부탁하셨죠. 그런 아름다운 일을 부탁한 일 준에게 부탁하신 일 나도 너에게 부탁한다. 가다 잊어버리면 너 다른 사람이 하면 돼. 아니야. 그 다음에는 하나님 앞에 책망과 심판이 있을 거야. 아름다운 일을 만월이 여긴 너에게 악하고 게으른 정이라는 슬피 울며 일을 갈미 있을 거라고. 그러니까 받을 거면 분명하게 받으라고. 여러분. 집사 직분도 그냥 걸리는 게 집사인데 심지어는 우리가 교인들끼리 서로 교제하다 보면 아직 교회 안 나온 사람도 집사라고 부르는 경우도 있어요. 그냥 호칭이 애매하니까 세상에서는 무조건 사장님이라고 하거나 아니면 무조건 집사님이라고 부르면 되는 그러다 보니까 직분이 너무나 박앤세일 염가로 팔리는 거예요. 제가 물어보죠. 누군가가 아 저 집사님인데요. 그러면 확인해 보는 거예요. 아직 교회 등록도 안 하셨어요. 직분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되잖아요. 주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일인데 한국교회가 한참 이제 성장할 때 숫자만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분위기가 성장했어요. 그래서 교회 가는 사람들이 막 여기저기 너릴 때 목사들이는 사람들이 많았고요. 신학교들도 군소 신학교까지 무허가 신학교까지 난립하게 되면 정말로 신학하는 신학생 전도사가 많을 때예요. 그냥 아무나 걸리면 발에 치는 거예요. 저는 제가 신학을 먼저 갔지만 그 다음에 교회에서 수련회 하고 나면 목사되겠다는 사람 제가 다 주저앉혀 말렸어요. 너는 제발 참아줘라. 너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그냥 가지 말아라. 그게 굉장히 도와주는 거예요. 요즘은 이제 상황이 바뀌었어요. 아무도 갈려고를 안 하니까 그래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좀 아쉽기는 하지만 그래도 좋은 제목을 골라야 돼요. 좋은 제목. 추수도 안 할 사람을 농부라고 무조건 밀짚모자 씌워가지고 너네다 밭에다 몰아 넣으면 망치는 거예요. 망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좋은 농부가 되어야 합니다. 안 그러면 예배당에 이만큼 모았으니까 알아서 하겠지. 아니요. 알아서 안 합니다. 저는 알아서 했나요? 여러분 알아서 했나요? 아니죠. 주님께서 내노를 위하여 몸 버려 피 흘려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값지고 귀한 생명 손에서 핏방울을 떨어뜨려 죽어가는 생명에게 흘려 넣어주듯이 주님 우리에게 그렇게 하지 않으셨으면 우리가 주님 앞에 양같아야 그릇 행하던 우리가 게으르고 정욕을 따라 살던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갈 리가 없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좋은 농부가 되어야 하고요. 좋은 농부의 특징은 뭡니까? 수고하는 겁니다. 수고를 수고라고 얘기하지 않는 게 좋은 농부입니다. 좋은 농부들. 농봉기에 보세요. 아침에 몇 시에 일어나는지. 일찍. 저녁밥 먹으면 자는 거예요. 저녁밥 먹으면 자고요. 4시면 벌써 일어나서 다 체비하고 준비하고 있어요. 안 그러면 농사 일 못해요. 이게 쌀나무가 저절로 자라는 줄 아십니까? 쌀나무가. 수고하는 농부. 기다릴 줄 알고 끝까지 추수하기를 기다리고 그리고 태풍이 오고 물이 나도 가뭄이 와서 논바닥이 쩍쩍 갈라져도 포기하지 않는 그 농부가 수고를 수고로 여기지 않는 그들이 곡식을 먼저 보게 될 것입니다. 알곡을 먼저 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 격려함이 마땅합니다. 입에 빈말로 수고합니다. 그 얘기는 할 필요도 들을 필요도 없을 때가 많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축복하고 그리고 당신은 좋은 병사 그리고 좋은 법대로 하는 경기자 그리고 수고하는 농부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축복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을 눈물로 축복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우리 50교회 목회자 초대했는데 그들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세우고 축복할 수 있기를 바라요. 그들을 통해서 진리의 말씀이 계승될 것이고 디아스포라 교회가 살아날 거예요. 외로워서 모인 사람들이 모여서 밥이나 먹고 헤어집시다. 거기에서 멈추지 아니하고 진리의 말씀이 살아서 그들에게만이 아니라 또 다른 사람들에게 유대인에게만이 아니라 헬라인에게 복음이 증거되고 그래서 생명이 살아난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큰 비의 소리를 기다립니다. 저각만한 손바닥 구름이 큰 먹구름이 되고 3년을 해가라는 큰 비가 내렸던 것처럼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주님께서 큰 비를 보게 하십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의 기독 가운데 있고 말씀 가운데 살아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아멘